나는 당신의 등뒤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언제나 자랑스러웠고 때로 힘없이 지쳐 보이면 돕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잠들 때에도 나는 이렇게 등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록은 더 쓰여져야 합니다 라이언 킹 그 이름 옆에서 나는 이제 함께 가려 합니다 This is not bad 나는 3H 스마트 지업 침대 킹입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